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할텐데 예수님도 마이크 없이 5천명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저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평지설교 평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에는 6장에 1장으로 압축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무와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지으면 좋겠는지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봄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꽃이 피고 벌써부터 어느 누군가는 벚꽃을 구경하려고 벚꽃이 언제 피는지 그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남해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꽃놀이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꽃은 그냥 피었다가 지는 것이 꽃의 역할이 아니라 이 꽃은 한번 피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열매를 맺지는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지금 한창 꽃을 틔울 나이라고 그러한 연령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꽃은 어떠한 열매를 위하여서 핀 꽃입니까? 나는 어떠한 열매를 바라고 지금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맺을 열매는 어떠한 열매이고 또 내가 지을 집은 어떠한 집이 될 것인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두 가지로 구분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나무와 어떠한 나무로 구분하십니까? 첫 번째로 좋은 나무, 두 번째로 나쁜 나무 그런데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구분하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매,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기준을 두고 구분하시는데 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이 나무, 이 열매를 통하여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예수님이 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어떠한 나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나는 아직 열매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될 것인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 나는 훌륭한 열매를 맺고 싶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나의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러운 인생이 되지 못하고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인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열매가 없는 인생, 훌륭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좋지 못한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나무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나쁜 나무가 되고 싶어요 제가 나쁜 남자처럼 행동하니까 자매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세상에서나 그런 거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아직 열매를 보기 너무나 미약하고 내가 맺는 열매는 그렇게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낙심하고 미리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무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열매는 바뀌지 않습니다 열매는 자동적으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것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나무가 배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감나무가 감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무의 본성이죠 배나무인데 막 사과가 열려 좀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한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 중에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중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감 이러한 것들은 글씨를 심으면 글씨를 심은 나무가 자라서 동일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심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지만 시골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화분을 많이 관리했어요 저희 집에 화분이 한 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버지는 저에게 나무를 양육하기 위함인지 저를 양육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매주마다 그것을 물을 주게 했어요 여러분 말이 500개지 1번부터 500번까지 물을 주기 위해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나무를 기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단감을 굉장히 맛있는 단감을 먹었어요 단감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화장실에서 힘드니까 적당히 좋아하셔야 돼요 이 단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단감을 먹고 너무나 맛있는 나머지 이것을 내가 심겠다고 씨를 다 뱉어서 그것을 봄에 다 심었어요 싹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어요 났는데 싹이 났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가 다 버려버렸어요 뭘 심었냐고 그래서 나 지난 겨울에 먹었던 그 단감이 너무나 맛있어 가을에 먹었던 단감이 너무 맛있어서 그 단감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정성스레 심었다고 내 아버지가 그걸 다 파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단감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그때 아버지에게 전해서 들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을 먹었을 때 그 감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단감을 심으면 단감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엽 나무라는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잘라서 맛있는 단감 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에 접붙임을 해야지 많이 좋은 단감 나무가 열린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맛있는 감을 먹고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 감이 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내가 이걸 기를 테니까 이거를 접붙여 달라고 그 맛있는 단감 나무 사다가 붙여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내 아버지가 이거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단감을 먹고 그 씨앗을 심었지만 나는 좋은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의 결과는 나쁜 고엽 나무가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는 단감을 심었는데 콩 심은데 콩 난다고 그랬는데 왜 감을 심었는데 고엽 나무가 자라는 것인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접붙임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심은 이 노력과 땀과 피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내가 심은 만큼의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이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의 과거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내게 접붙임을 하는 순간 너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말씀 보면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열매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아 나도 접붙임 되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뿌리받고 있는 이 토양은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데 아직 내가 열매를 여기서 내가 보지 못했는데 굳이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곳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한다는 게 나에게 그것이 이득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비록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뽑아서 다른 곳에 접붙임을 한다고 했을 때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됐어요 이대로 돼서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은 거예요 지체들에게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가지를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라 사실 여러분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이 나무가 내가 뿌리받고 있는 그 원가지에서 이 가지를 잘라서 완전히 죽음 상태에서 새로운 원가지를 만나서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체들에게 너가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거기서 떠나서 새로운 가지로 접붙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접붙임을 할 때 한쪽만 그 가지를 자른다고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나도 내가 붙어있던 그 원가지에서 잘라서 나의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해야 되지만 나는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곳에서 잘라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도 원래 있던 나무가지에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가지를 다 치시는 거예요 가지를 치시고 영창이라는 이 가지를 나에게 접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열매를 맺는 것이 힘드니? 너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렵니? 너의 힘으로 이것을 열매를 맺기가 두렵지 않니? 나에게 접붙임을 하라 나에게 접붙임을 하면 그냥 너는 나와 함께만 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온전히 내던지셨습니다 그의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접붙임을 할 수 있도록 원가지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결단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단하는 순간 접붙임할 수 있는 가지를 마련해 두시고 나로 하여금 접붙임하면 예수님도 생명을 걸고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혼자 고생하고 혼자 너무나 힘들어하면 예수님은 손 써볼 틈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향해서 이미 생명을 걸고 원가지를 버리고 나의 가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결단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에게 상처만 드리고 있진 않는지 내가 너무나 지금 뿌리받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비옥해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접붙임하지 못했다면 나는 과연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까? 나쁜 나무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좋은 열매고 어떠한 열매가 나쁜 열매겠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 못해서 내가 잘라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 접붙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께 접붙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무가 접붙임할 때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접붙임이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접붙임이라는 것은 아픔이에요 희생과 아픔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희생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있을 때 이 아픔이 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수고로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부터 말미암은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변화되지 않은 나무 나의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듯이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은 옛사람의 열매만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열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열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못된 나무라도 푸른 잎으로 녹음을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나무는 푸른 잎으로 녹음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절대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우리는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프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통은 장차의 영광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나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적의 사과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적의 사과라는 인터넷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기적의 사과는 무엇이냐면 일본의 어떤 사과를 재배하는 김우라 상이 있었어요 김우라 상 김우라 씨가 있었는데 이 김우라 씨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과를 맺고 싶은 거예요 농약을 쓰지 않고 병충해를 견딜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서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좋은 사과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첫 해, 두 해, 셋째 해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나무에 농약을 주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풍이 불면 사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남은 사과를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은 사과를 병충해가 와서 벌레가 다 씹어먹는 거예요 첫 해, 두 해, 셋째 해 계속해서 그것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9년째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는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가난에 쪼들리게 되었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너무나 미안해서 죽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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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그런데 그가 죽기로 작정하고 올라갔던 산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도토리나무들이, 상수리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농약을 주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그 도토리가 너무나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상수리가 너무나 많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아무도 농약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산 속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완벽하게 자라고 이렇게 완벽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가 발견한 비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토양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농약을 주는 방법만을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비옥한 토양이 있을 때 나무는 강한 힘을 가지고 병충해를 이기고 자연재를 이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의 과수원에 있는 토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당장의 이 한 해 한 해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 토지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너무나 많이 맺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기적의 사과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과가 맺힐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과의 인터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게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펙을 쌌습니다 마치 이 나무에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듯이 걸음을 주듯이 잠시 잠깐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비료를 줘요 스펙을 쌓아요 영어 점수를 내야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와야 하고 이직에 이직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스펙을 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는 어떠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토양 가운데 뿌리를 뻗고 있습니까 10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사실 저는 볼 때 신의 가에 처음부터 심겨져 있었는지 옮겨서 심겨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편의 기자 다윗이 기록할 때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신의 가입니까? 아니면 비옥한 걸음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토양입니까? 제가 나무를 많이 심어봤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주 옮겨 다니는 나무와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어느 것이 더 건강한 나무일 것 같습니까? 어느 나무가 더 건강할까요?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린 나무도 건강하겠지만 오히려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서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훨씬 더 많은 잔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 공동체 너무나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곳이 만약에 그곳이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토양이 아니고 신의 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이 땅 너무나 좋아요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의 기준에서의 좋은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좋은 땅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땅에서 뽑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힘이 듭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힘이 들어요 양분을 먹을 수 없어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옮겨 심겨졌을 때 훨씬 많은 잔뿌리로 훨씬 많은 굵은 뿌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잎이 너무나 푸르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기록할 때의 다윗의 상황은 절대 신의 가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 곳이 바로 신의 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곳이라면 나는 이곳이 신의 가고 이곳을 통하여서 나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의 이파리는 너무나 푸르를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는 한 군데 깊게 심겨져서 그냥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옮겨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만약에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 결단하십시오 생명을 걸고라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옮기시면 내가 옮기우겠습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보다 혹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무에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또 다른 비유는 무엇인가? 바로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비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46절, 4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서 왜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47절의 말씀 보면서 나는 과연 주여 주여 또 말씀은 잘 전하고 있으면서 과연 47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 주일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들은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땅을 깊이 파고 바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 것이 모든 기독 청년, 크리스찬 청년의 바람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여러분의 집을 짓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내 뜻과 내 기도 제목과 내 소원은 하나님께 크게 크게 울부짖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싶고 나는 좋은 집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을 깊이 파는 것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땅으로 1층이 들어갔는지 2층이 들어갔는지 3층이 들어갔는지 겉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가 인생을 살 때 건물을 엄청 높이 올리고 싶어요 엄청 높은 빌딩을 짓고 싶은데 그렇게 지으려면 땅을 엄청나게 더 깊이 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깊이 파는 작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대충 어느 정도 깊이만 파고 올려야지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파야지 많이 깊이 들어가야지 많이 높은 빌딩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깊이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높은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는 넓게도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넓게 깊이 판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이 작업이 있어야지 많이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빨리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털을 깊이 파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파야 될 터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털을 깊이 파야겠더라고요 말씀의 주춧돌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바위 들어다 옮기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위를 들어다 옮기는 수고가 없으면 건물이 올라간다 한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실에 가니까 높은 빌딩 하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L월드 JL월드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3, 4일에 한 층씩 올라가고 있대요 그 빌딩의 높이가 123층이고 555미터의 높이를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건물을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는가 중장기 계획으로 16년에 걸려 17년에 걸려서 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공기를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아무리 이 공기를 단축하는 건축학적인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깊이 파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 불변의 진리는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높이만 올라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깊이 내려가야지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데도 깊이 나의 밑바닥을 박박 긁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수고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 좋은 집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그 작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좋은 집이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지금 예수님께 접붙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높은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의 터, 나의 삶의 믿음의 터를 넓고 깊게 파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 지금 너무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과 일 때문에 일히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접붙임되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나의 뿌리를 내리며 오늘도 나의 말씀에 믿음의 터를 넓고 깊게 팔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텐데요 화려한 음악도 없고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썩어진 나의 뿌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너져가는 나의 집이 다시금 주춧돌과 깊은 털을 파서 좋은 건물이 될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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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